안녕하세요 상어 이모입니다 오늘은 곰탕을 한번 끓여 볼게요 곰탕은 소우족이나 아니면 소사골 있죠 사골과 둘 중에 하나를 사시든지 아니면 우족이랑 사골이랑 섞어서 하시든지 하면 되는데요 사골과 우족이랑 두 가지 다 샀습니다 합쳐서 한 5kg 정도 됐는데요 기왕 한번 끓이는 김에 끓이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많이 해서 냉동보관 하려고 했구요 보통 식구 작은 집은 한 5만원 짜리 사골 하나 하시면 돼요 한 3kg 되는 거 한 5만원 하더라구요 그거 하나 준비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고기는 사태살이거든요 원하시는 만큼 잘라서 많이 안 드시면 600g 하셔도 되구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 고기를 좋아하니까 이걸 좀 많이 쌌거든요 같이 이렇게 핏물을 빼주시면 되요 5-6시간 정도 담가서 핏물을 빼시면 되는데요 저는 좀 하룻밤을 잤습니다 이렇게 핏물을요 많이 빼면 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씻으시고요 이렇게 요건 우족인데 우족은 털이 조금 덜 빠진 게 있어서 일회용 면도기 새 걸로요 좀 털을 긁어 주겠습니다 깨끗하게 헹궈서 이렇게 물을 넣고 끓이시면 돼요 그냥 맹물만 넣고 끓이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큰 찜통에다가 그러니까 내가 가진 솥이나 찜통 중에 가장 큰데 넣고 끓이시는데요 이거를 뼈를 다 담았을 때 찜통 1분의 1 이하로 내려오도록 아주 큼직한 곳에 넣어서 끓여 주겠습니다 사골뼈에다가 물을 이렇게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는 고기도 같이 넣고 끓입니다 근데 고기는 푹 익었다 싶으면은 건져내시면 돼요 고기는 미리 건져서 보관하시고 사골은 계속 끓이시는데요 뽀얀 물이 다 빠질 때까지 끓이셔야 되는데요 저는 보통 한 2박 3일 좀 많이 끓입니다 이렇게 뽀얀 물을 뼈가 거의 있죠 칼슘이 다 빠질 때까지 뽑아내거든요 이렇게 비싼 만큼 그만큼 많이 뽑아 냅니다 그리고 진하게 끓이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끓이는데요 이게 핏물을 충분히 우려내지 않았다면 이렇게 끓인 천물은 버리는데요 저는 핏물을 충분히 우려냈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그대로 끓이겠습니다 단백질 같은 거 피 같은 게 응고돼서 이렇게 걷어내 주시고요 웬만하면 강불로 빨리 끓이시는 게 좋아요 이게 고화력으로 끓이시면 빨리 우려나거든요 저는 또 출근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끓이다가 불을 꺼놓고 갔다 와서 다시 끓이기도 합니다 불을 꺼놓고 그대로 놔두고 가셔야 됩니다 혹시 뭐 불 껐는데 국자로 한 국자 또 드시다가 그렇게 덮어놓고 가시면 여름에는 상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괜찮은데 끓여서 불을 딱 꺼놓고 뚜껑을 그대로 덮어놓으셔야지 멸균 상태로 이게 제가 저녁에 퇴근해서 올 때까지 괜찮거든요 곰탕에서 걷어낸 기름과 또 위에 거품이었거든요 근데 이 기름이 추운 겨울에는 바깥에 놔두면 굳어서 하얗게 굳어서 걷어내기 좋고요 굳어서 걷어내도 어차피 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내면은요 이게 온도에 따라서 녹아서 흘러내릴 수도 있고요 버리실 때 그냥 싱크대 버리시면 안 되거든요 싱크대 안에서요 하얗게 굳어서 이게 물이 막혀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싱크대 그냥 버리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런 기내봉지에다가 신문지나 이런 키친타올을 넉넉히 넣고 여기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부어서 제가 이만큼 남겨 놓을게요 묶어서 버리시면 돼요 이렇게 버리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러면은 신문지와 키친타올이 기름을 흡수해서 기름이 줄줄 흘러나오는 걸 좀 방지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부득이하게 싱크대에 이렇게 버리게 될 일이 생기면요 근데 가능하면 이렇게 버리시는 게 가장 환경을 생각해서는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굳이 또 싱크대 버리실 일이 생기시면은요 세제를 넣고 세제를 한 해서 이렇게 흔들어주면 이게 풀어지거든요 기름이 녹아내립니다 기름을 녹힌 다음에 이렇게 부으셔야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기름 처리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뼈 같은 거는 이렇게 음식 쓰레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뼈는 봉지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버리시고요 저처럼 주택에서 버리실 때는 냄새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꽁꽁 잘 묶어서 버리셔야 됩니다 고양이나 개들이 또 다 헤집어서 바깥을 어지러워 놓을 수 있거든요 강불로 1시간 30분 정도 끓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있죠 이게 아마 떠서 소금 타서 드시면 맛있고 진한 고기 국물 맛이 날 겁니다 혹시 반찬이 없으시면 이거 한 그릇 떠서 반 말아 드셔도 돼요 고기를 좀 건져내려고 하는데요 좀 삶기 좋게 좀 잘게 잘라 달라고 해서 제가 좀 잘게 잘라 왔거든요 이렇게 고기에 식감을 좋아하시면 지금 꺼내시면 돼요 식혀서 얇게 슬라이스 하면 되거든요 곰탕은 사실은 고기가 푹 물러서 쭉쭉 찢어서 넣으면 맛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려면 2시간 정도 이상 끓이시면 돼요 전 두 가지 다 보여 드릴게요 지금 건져서 시켜 먹는 것과 조금 식감을 살리기 위한 고기는 지금 건져 놓겠습니다 이렇게 건져 놓고요 나머지는 또 푹 무르게 삶아 보겠습니다 국물이 많이 진해졌죠 아까 제가 먼저 고기를 미리 식감 좋아하라고 미리 꺼낸 거 있었고요 요번에는 이렇게 한 부드러운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좀 한 3시간 정도 푹 끓인 다음에요 이렇게 건져내시면 돼요 고기 식감도 좋지만 이렇게 부드럽게 끓인 것도 좋거든요 냄비에 물이 줄면은요 이거를 따로 건져내고 할 필요 없이 이렇게 물을 저축하시면 돼요 이렇게 물을 또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곰탕에 물이 줄면은 추가하고요 또 줄면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뽀얀 물이 많이 우러나면 더 하셔도 돼요 아까우니까 계속 저는 뼈를 끝까지 다 우려내 보거든요 그래서 불을 저는 좀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빨리 우려내기 위해서 강하게 해서 물이 줄면 물을 계속 추가로 더 넣어서요 계속 끓이시기만 하면 돼요 마지막에는 아주 진한 국물만 냄비에 남아 있게 됩니다 이렇게 줄어든 물은 또 이렇게 부추해 주면서 곰탕에 첫 국물은 조금 누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뒤로 갈수록 뽀얀 국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첫 물과 뒷물이 지금 섞여서 같이 끓여지기 때문에 약간 누름빛이 나기도 합니다 지금 벌써 많이 색이 뽀얗고 우러났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이렇게 끓여서 한 그릇씩 드시면서 물부컥 드시면서 물부컥 이런 식으로 완성하시면 됩니다 한 2박 3일 정도 이틀 정도 제가 이걸 끓였는데요 이렇게 끓이시면서 기름은 자꾸 이렇게 많이 뜨거든요 그러면 기름은 국자로요 조금 조금씩 자꾸 걷어 줬더니 이렇게 기름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 냉장고 넣어두거나 아니면 바깥에 놔둬서 차갑게 놔두면 기름이 하얗게 엉키거든요 그때 건져내셔도 돼요 저는 이렇게 끓일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걷어습니다 위에 떠 있는 거 있죠 이런 거는 하얀 거 이런 거는 기름이거든요 이거는 걷어내겠습니다 밥그릇에 담았을 때 거름 밑바닥에 비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진하게 끓였고요 이 정도 끓이면 저는 될 것 같아서 이제 불을 끓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다 국물 부어놓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끓여서요 그 마지막 국물도 묵어지고 끓여 드시거나 하시면 돼요 국물 따로 뼈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소우족이나 또 뼈에서 나온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껍질이나 속에 뼈 속에 있던 고기 이런 거 물렁물렁한 거 있죠 근육 같은 거 물렁하게 끓여진 거거든요 이것도 같이 몸에 좋으니까 곰탕에 데워서 드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거는 따로 모아서요 우거지 국을 끓입니다 애들은 이게 들어가면 안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사골 국을 끓여 드시면 됩니다 총 2박 3일에 곰탕이 이제 다 됐습니다 새와 함께 분리된 뭉글뭉글한 겁니다 이것도 다 같이 드시면 몸에 좋은 거니까 데워서 먹고요 그리고 곰탕을 다 끓여 드시고 난 다음에 이런 거 좀 남거나 좀 지겨우면 이 국물에다가 우거지를 넣고 우거지 국 끓여 드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끓여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푹 끓여낸 사태 아주 물렁한 상태의 사태입니다 이거는 그냥 뚝뚝 뜯으면 다 이렇게 떨어져요 고기를 무르게 드셔야 되는 분은 이걸 드시고요 고기에 신는 식감 좋아하시면 이렇게 1시간 반, 2시간 정도 삶은 것 아니면 손님 오시고 할 때도 이런 고기가 좋습니다 결 반대 방향으로 썰어 주시면 돼요 얇게 이런 식으로 얇게 준비해 줍니다 물렁하게 삶은 고기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뚝뚝 찢어 주시면 됩니다 어르신들이나 아기들은 요렇게 물렁을 먹기 좋거든요 기름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기름 아니고 이렇게 약간 근육 같은 거거든요 곰탕이 진하고 맛있게 끓여졌는지 알 수 있으려면요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 놨을 때 이렇게 응고가 되면 굉장히 진하고 맛있는 곰탕이거든요 굉장히 우유처럼 뽀얗진 않습니다 약간 누름빛이 나거든요 자 이렇게 푹 끓여두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냉동 보관할 때 이렇게 고기랑 미리 이런 식으로요 다 넣어서 냉동 보관하시면 됩니다 고기를 좋아한다 고기를 다 넣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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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통이 없을 때는 비닐에 이렇게 드신 만큼씩 담아서 얼려서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봉지 안 터지도록 잘 묶으시고요 이게 얼매는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얼려졌다 나오면 하얀 기름은 따로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덜어내시면 돼요 얼매는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완전히 가득 채우지 마시고요 한 8, 9부 정도만 채워주시면 됩니다 고기를 계속 주면은 가족들이 질리하니깐 이렇게 냉동실에 보관했다가요 필요한 만큼씩 꺼내서 녹여서 먹겠습니다 일부 집에서 드실 거는 이렇게 냄비에다가 담아두시면 되고요 밥에 이런 식으로 곰이 들어가지 않는 곰탕입니다 곰이 들어가지 않는 곰탕입니다 한우뼈로 만든 곰탕은 자체가 잡내도 없고 구수하기 때문에요 소금만 넣으셔도 맛있습니다 곰탕이 다 됐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골 국물은 깍두기랑 먹어야 제맛인 것 같아요 진짜 진하고 구수한 곰탕입니다 지민이 드라이크 지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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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